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꼬리 자르기죠 불로 따지게 되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때 그 진화작업 가운데 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부분이 네가 다 책임지고 죽어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용 씨는 돈을 절대 받지 않아 딱 잡아댔습니다 이재명 씨도 딱 여러분들 한 푼도 사탕 한 알도 안 먹었다 이렇게 딱 잡아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동네의 분위기가 크게 지금 변하고 있죠 돈은 받았는데 김용이 그냥 살짝 받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들 흔히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또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김용에게 행동지침을 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를 도울 테니까 도울지 안 도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너는 돈은 받기 받았는데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개인 비리로 그냥 안고 자폭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착근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에서 그런 종류의 김용 개인 비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관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이재명 대선 자금 의혹이라고요? 후원금이 100억도 못 쓰고 돌려줬습니다 그건 대통령 선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 돈은 경선 자금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에 당선되기 위해서 오늘 또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돈을 받았을 무렵에 특히 전라도 지역의 그런 소위 이낙연 후보의 근거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한참 생길 때하고 일치한다 그런 종류의 보도가 나왔두고 친명계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이 있다 운을 떼는 겁니다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고 말한 것은 기억 문제다 친명계의 좌장적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상호 이재명 대선 자금 의혹 후원금 100억 원도 못 쓰고 돌려줬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지만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는 일종의 역할을 한 정당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부인하겠죠 대선 때 제가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습니다 제가 다 관리했습니다 본선 때는 돈이 넘쳐나서 이런 한 푼도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돼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10시간 안에 100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돈도 다 못 쓰고 돌려줬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줬다면 아마 당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으로 하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선 자금하고 연결된 게 아니다 이게 우상호 씨 이야기지만 우상호 씨가 참말하는 경우보다도 참말 반대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명계의 이름 좌장객인 정승호 의원은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난 거죠 신명계의 좌장객인 정승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늘 부패지옥 청념천국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 지나가던 개도 웃겼습니다 최척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겠고 김용 부원장이 개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김용 부원장이 사적으로 돈을 받았을지라도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달된 증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용선에서 모든 그런 방어선을 구축해야겠다 오늘 조순위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게 일종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냥 네가 다 책임지고 그냥 감방 가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런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앞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김용 개인 비리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 검찰이 김용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아 김용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신명계의 좌장인 정승호 의원이 다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아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는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출마했더군요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양주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 차이값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뭐죠? 그냥 선거 사기잖아요 이건 선거가 아니죠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기영 후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주시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한 분의 투표자 전체 수 가운데 최소 6에서 23%까지 11개 동에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정승호 후보와 함께 넘긴 거죠 정승호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더해주고 어마어마하게 표를 많이 빼앗은 거죠 양주 이동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의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3.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23.1%를 더해준 그런 경우네 이거는 뭐 그냥 선거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후보별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냥 발표한 그런 선거 사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이런 것을 뭐 다 밝혀지더라도 이것을 밝혀낼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이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조작공화국이 돼버린 거죠 큰일 났습니다 친명계의 좌장 정승호 씨가 이러면 586 운동권의 여러분들 소위 선발주자인 우상호 씨는 어떤가 우상호 씨도 뭐 서대문 갑에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다 조작해 가지고 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승헌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4%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발될 수가 없으니까 우상호 후보와 함께 다 가 가지고 우상호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 14%를 만드는 거죠 권력을 다 이렇게 해서 도덕질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나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방식의 아주 고전적인 전산 조작을 한 거죠 그 전산 조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민주당 후보들일 것이고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선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밝혀야 되는 거죠 신임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고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본이 거짓인데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은 신뢰를 사랑대방에 주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보일 때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뭘 믿고 뭘 뭡니까 지지를 하겠습니까 여기 HYC님처럼 지금 우리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나라의 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권력을 잡은 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한 놈은 선거 조작을 하고 한 놈은 선거 조작을 은폐하니까 그게 그건 거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 사기 친놈이나 선거 사기를 알면서 그냥 은폐하는 놈들이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